도우미 아줌마 오는 사람이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에요 이래 너 있겨네 저거 친구라고 와야 하면서 길에 닦아줘요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죽여놔 놓고 전에는 이놈을 닦으면 막 울어요 눈물이 나서 수도꼭지매로 못살아 근데 이제는 내 몸이 아프고 맘대로 못하고 이러니 네 그래야 쳐다봐야지 이러면 서울대 뭐 저도 해가 가면 여기다가 쳐다보고 영근아 서울대서 오늘 저거 한다 그래서 갔다 올게 집 잘 봐라 그리고 갔다 오면 또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저러 했다라고 얘기를 또 해요 또 살아있는 놈한테 하듯이